안녕하세요. 함께할수록 정답외과 거주는 정답학 정우입니다. 자 여러분들 첫 모의평가를 보셨는데 너무너무 시험 보느라 고생도 많았고 계약하고 얼마 안 돼서 지금 학교 정보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첫 모의평가를 봐서 더 힘든 하루가 되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결과는 어땠나요? 자 스스로 치점해보고 지금 물론 잘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첫 평가였잖아 첫 학력평가야 우리가 겨울 동안에 개념을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출 기출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본 자 그 정도 시점일 거예요 자 빠른 학생도 이제 기출을 한번 다 돌렸다라는 정도일 거고 아직 개념이 다 안 끝나서 기출을 다 못 보고 그리고 시험을 본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아직 우리 시작도 안 했다고 이제 3월이잖아 첫 시험이었어 첫 모의평가였고 이 점수를 가지고 내가 어느 대학을 가니 못 가니 내 인생이 어떻게 되니 안 되니 아 이건 너무 급하잖아 너무 잃은 거지 물론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첫 모의평가를 가지고 이제 뭐 상담을 하실 때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거 갖고 너무 크게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년 이제 학생들 가르치잖아 너희들 가르치잖아 그러면 3월의 모습과 11월의 모습은 정말 달라 정말 달라 이 남은 기간 동안 남은 8개월 동안에 자기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알어? 모르잖아 지금 수준하고 11월의 수준은 완전 다를 거예요 엄청 큰 차이가 있을 거야 선생님 매년 가르쳐 봐서 알거든 3월에는 아 진짜 걱정돼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지? 이런 걱정이 많이 있었는데 9월 10월 되면 계산이 나보다 빨라 그걸 매년 봐왔기 때문에 선생님은 솔직히 걱정 안 해 너의 성장할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믿고 오늘 점수 잘 본 사람들은 자만하지 말고 못 본 사람들 더 많겠죠 더 못 본 사람들은 낙담하지 말고 아 내가 앞으로 더 해나가면 된다 내가 이런 이런 부분이 아 내가 부족한 걸 찾았구나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면 되는 거지 시간이 많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을 거고 지금 원래 첫 모의평가에서 3월 학력평가에서는 조금 더 희망을 주시는 수준으로 내거든 근데 연후 3월보다는 약간 더 어렵지 않았나라고 싶어요 근데 양적관계 중화반응 양적관계 중화반응은 그냥 평이한 수준으로 내셨 거야 그러니까 쉬운 수준이 아니라 늘 나오던 그 수준으로 막 극악무도한 난이도를 보이진 않았고 대신 문제를 푸는 기술이 있었어야만 양적관계 중화반응도 조금 더 시간을 줄이면서 풀 수 있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나오면서 그래프 이렇게 지금 내가 대체 악몽을 떠올리고 있니? 이렇게 생겼던 그래프 있죠 혼합기체 밀도 근데 밀도는 분자랑과 비례하잖아 그러니까 밀도를 보면서 그걸 겁먹는 게 아니고 아 이거 분자랑 갖고 푸는 거구나 섞이고 있네 혼합기체네 아 평균네란 얘기구나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서 아 이런 생각이 흘러가는 건 이제 우리가 개념에서 배웠던 걸 문제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좀 필요해 그리고 개념에서 배우기만 하고 또 문제 한두 번을 풀었다고 해서 아직은 내가 속도가 많이 빠르진 않을 거야 왜냐하면 반복이 돼야 돼 반복이 어느 정도 횟수가 채워져야만 그게 속도도 빨라지고 머릿속에서 회전도 빨리빨리 되면서 끄집어내는 데 시간이 적게 걸려 그렇잖아 그게 지금 시기에는 이게 버퍼링하는 시간이 꽤 걸려요 아 이 내용이네 아 이 내용이 뭐였지? 개념에서 어떤 부분이었지? 기촌 위치에서 어떻게 했던 거였지? 그걸 쭉 끌어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야 그걸 끄집어오는데 시간을 줄이려면 반복이 필요해요 정말 많은 반복이 필요해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고 지금 우리 3월 모의평가를 본 거지 뭐 우리가 9월을 본 게 아니고 10월을 본 게 아니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점수는 큰 의미가 없어요 자기의 그 부족한 점을 찾아서 내가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첫 번째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? 자 그런 셈이랑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전문항 다 한 번 풀어볼 거예요 첫 모의평가였고 전문항 한 번 쭉 다 풀어볼 건데 풀면서 아 저렇게 개선하는 거구나 아 저렇게 지금 이 문제에서 단서를 그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풀어가는 거구나 그거를 좀 하나하나 느끼면서 자기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그러니까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? 자 그럼 가봅시다 자 1번부터 가보면요 자 1번은 뭐 쉽지 1번 2번은 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자 뭐 질산암모늄을 무려 용해시켰는데 여기에 온도가 낮아졌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온도가 낮아졌으니 흡열반응이 진행이 된 거죠 자 기억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천연가스 주성분 그럼 누구지? 어 천연가스 주성분이면 메테인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식초의 성분이다라고 했으니까 아세트산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지? 자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나올 거고요 자 그럼 보기 니은에 가보면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은 탄소 화합물이야 이걸 물어본 게 아니었어 어 기역과 니은이었어 기역과 니은 그거 실수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자 질산암모늄은 지금 탄소가 포함된 화합물이 아니죠 자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기역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 아세트산의 액성은 물에 녹이면 아세트산 산이니까 자 산성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기역하고 디귿이 맞으니까 정답은 3번